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 돌아왔습니다 먼저 리딩부터 잠깐 해드리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선주 실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최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 우선주는 스트레이트 상한가입니다 이번 이런 우선주는 급락 하한가 그 다음 날이나 떨어지는 칼에서 잡어야 된다라는 매매 감각도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는 이 종목은 상한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스트레이트 상한가가 치는지 제2의 한진칼이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진칼 우선주나 대한항공 우선주는 매매 대상에서 이제는 제외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짜드렸던 롯데지주 우선주가 이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롯데 오늘 한화 우선주 급등이 롯데지주 연골고리 간단히 해서 롯데그룹이 파는 롯데카드 롯데화재 손해보험 이런 것들에 한화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아시안항공의 집중 이게 또 시장의 모멘텀을 증폭시킨 거거든요 이럴 때를 전염병 효과라고 그럽니다 복잡계 시나리오에서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증폭시킬 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전염병 효과라는 것은 전염이 확산돼서 거품이 일으키면서 시장의 투기적인 상황을 만드는 현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느냐 우선 협상자가 결정될 때까지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결정될까요? 아직도 한 달이라는 기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CJ그룹 이제 한화그룹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한화 CJ SK 그리고 이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롯데 그룹도 판 자금의 규모 같고 다시 진입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러한 루머성 시나리오가 전염병을 확산시키듯이 이 분위기를 집중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롯데지주 우선 추천드린 거는 이 호텔 롯데IPO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캐피칼, 롯데카드, 롯데손해를 매각하고 나서 여기서의 그동안 3년 동안의 롯데그룹의 악재가 벗어나려는 움직임의 에너지가 호텔 롯데IPO 갖고 형성 시나리오를 체크해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한화가 이 롯데카드와 이걸 갖고 가는 걸로 우리 사모펀드나 이 내부적인 M&A 시장에서는 거의 확실시 됐는데 여기 빠져나오니까 이제는 아시아나 그러면서 이 한화 그룹의 한화 테크인,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시아나인 것까지 여기다 딱 그려놓고 이 불을 질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산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SK와 한화의 이 구조가 어디까지 이 시장에 러시를 일으키는지 이게 이제 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묘하게 시가 상위 종목들에서 에너지가 축소되면 우선주나 바이오주 중에 대장주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계 군단의 패턴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SK와 삼바 저점 언제예요? 3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군집화 패턴의 저점이 동시에 나오거나 고점이 동시에 나오는 시가 종목들 패턴은 기계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 종목을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삼성전자 외국인이 천억을 때렸어요 1099억 이게 지수를 마이너스 2.7포인트 하락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단을 보십시오 외국인이 SK 아닉스 1000억 셀트리온 400억 삼바 150억 합해서 160억 아 1620억을 샀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패시브 전략의 숏롱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있습니다 옆에 이 빨간 색깔은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까만 색깔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매도 라인이고 여기가 매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아닉스, 셀트리온, 삼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슨 대차 대조표 같이 이런 에너지를 매일매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꽂히는지 매도로 꽂히는지 그리고 어떤 건 플러스인데 어떤 건 마이너스인지 이 규모 갖고 판단하시면서 제가 여기다가 생명선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292대 285까지 공격할 겁니다 라고 해드렸습니다 오늘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붕괴하면 이제 다음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이 되려면 이거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200, 285,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여기 25% 이 라인 44,500원 이걸 깨고 내려가면 다음 영역은 42,000원 이것도 깨면 4만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 합성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200과 285 이 라인을 이번 주에 공격하는지 지지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생의 변동성은 오늘 285 공격해갖고 이제는 이 75% 능선 여기가 저항이 되고 285가 지지가 실패하면 다음 공격이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공격을 5월 9일, 만기일까지 전개시키는지 미리 그려놓고 실제 시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비교해 보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 월과 경헌에 5월의 증시를 떠나라 이런 게 또 나오면 안 돼요 작년에는 그 경헌이 귀신같이 맞았습니다 귀신같이 예를 들어서 작년 그래프 보시죠 작년에도 삼천 간다고 난리 쳤습니다 반도체 랠리, 슈퍼랠리 뭐 이런데 여러분들 이천 몸을 타이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2018년 연초에 2600 찍고 2월달 크래쉬 급락할 때 여기서 쌍바닥 박아내고 대반등 줘서 딱 떨어진 거예요 반자리가 5월달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삼천 간다, 고점 높아 한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어요? 5월에 증시 떠나갖고 10월에 우리는 1980단을 쌍바닥을 구경했습니다 끔찍한 이 에너지였습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와 상해는 더 치고 나갔는데 여기 2월달 고점과 지금 4월달 여기가 지금 2250으로 막혔습니다 삼성전자가 47,500원 이 47,000원 단에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장이 더 갑니다 뭐 2400, 600 가려면 진짜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갔던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오히려 기계들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제 삼성전자가 힘드니까 기아차나 현대차나 SK이닉스를 땡기면 인간들의 사고는 야, 이제부터 장이 되나 보다 하고 따라 붙는데 거기에서 엎어버리기 전략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기계들이 인간들 사고를 만들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전략 이게 기계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니게임에서 이걸 올려서 먹는지 떨어뜨려서 먹는지 이 시각도 시가 상위 종목들 접근할 때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널리스트나 우리 증권맨들이나 미국적 사고 이렇게 보면 연준을 굉장히 합리적 사고의 단체로 생각해요 저는 연준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저는 민간은행의 이익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합리적인 여러 가지 단어를 유도해서 올렸다 뺐다 이용할 수 있다 설명 들으면 당한다 이런 사고로 전 접근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30년 이상 싸워보니까 연준도 말 바꾸기가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해요 작년 연말 연초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금리 3번, 4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확 바꾸니까 우리 어느 어떤 저기에 뭔가 있어 뭔가 분석하려고 그러죠 뭔가 있긴, 머니게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벤트나 변곡점을 이용합니다 그럴 때 저는 4월 25일에서 26일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두는 성장률입니다 이 기계들이 성장률 GDP를 갖고서 그동안 올렸던 에너지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 그림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스케줄을 보시면 이 25일 날을 박스를 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서 그랬어요 이날 인퇴실적 파페하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1대1로 국제정상회의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해도 40개국 정상이 모입니다 중국이 이긴 것 같습니다 여기 1대1로 이 에너지를 보면 그 다음에 이날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1.4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이때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26일 날은 폴더 요새 노이즈가 많죠 그래서 SK하이닉스 8만 원 여기 4만 5천 원 이 변곡에 중요한 지질하는지 붕괴하는지 그 흐름에 시장 근본주의로 시장한테 물어보겠고요 저는 또 아베 총리 박미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보다 아베와 트럼프의 연골고리가 6월달까지 트럼프가 이 두 달 만에 일본을 두 번이나 옵니다 일본 궁합 연골고리 때 한 번 오시고 또 G20 때 정상회담 때 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우리 북방과 연결해서 뭔가 노이즈가 일으키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에는 여기 보면 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 연준이 여기서 그래서 성장률과 금리라고 제가 이렇게 단어를 딱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 실적을 막 발표합니다 실적이 나빠도 좋아요 성장률만 좋으면 괜찮아요 금리 올라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지금 시장은 떨어지는 높이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노이즈 나와보세요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미중 간에 무예값상 잘 돼 잘 돼 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리고 제가 하노이 노딜 나오기 전에 2월 말에 북방주 다 팔아라면서 이 시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급등했습니다 7만원짜리 현대 엘리베이터가 13만원 사이에 왔는데 잘 돼도 이미 노출됐어 이럴 수 있는데 안 되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팔아놓고 결과를 봅시다 했는데 결과는 노 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중 간에 관계도 비슷하게 2만 1,700짜리 다우지수가 2만 6,500까지 왔어요 또 나스닥은 8,000까지 왔어요 직종 고점 위에 다 와 있어요 잘 돼도 이 정도 이게 온 게 이거 그거 때문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크래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5월 달은 그 상황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북한 연골곤이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단어만 짝짝 얘기하겠습니다 나오는 단어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뭔가 트럼프 메시지가 있대요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이나 특사를 만나줘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대미 최선희 외교부장이 말하는 게 볼턴 멍청 그다음에 폼페이오 가라라 이런 노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건 러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27일이 판문점 1주년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어디가 있습니까 4월 24일에서 26일 날 러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27일 날 우리가 기대하는 거 XX 그다음에 이 비행기가 다시 뜹니다 여러분들 이 비행기가 뭐냐면 우리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막 할 때 정찰기입니다 최근에 이게 다시 떠요 이런 그림의 에너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중국의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나오는 노이즈는 상당히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주나 바이오 순환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 종목 그리고 지수는 이번에 아까 생명선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이번 주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승조의 TMS입니다 이승조의 TMS